그리고 이거는 루이즈로 해야지 점프가 훨씬 더 좋아요 점프가 훨씬 높아 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일로 들어가서 저거 보고 들어가고 다 외우셨구나 그니까 저는 이게 이 게임 루트를 외운 경우는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들 하는 영상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길을 아는거지 그냥 그리고 사실 제가 진짜 한 번도 안 죽고 외울 수 있는 거는 그 예전에 레이맨 원 있잖아요 그 시리즈는 제가 진짜 그 유튜브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잘해 일로 올라가고 잘해 여기서 들어가 오 위험했어 여기 올라가고 이제 올라가 오 파손 헐 이러면 안되는데 안 돼 여기 어려워 으잉 여기가 은근히 짜증나요 엥? 뭐지? 아잉 뭐야 타이밍 마주짜는데 뭐? 아 쟤 죽이고 싶었는데 응? 이런 이어가기 오오 쟤 죽였어 어 네 어서오세요 오 넘어갔다 그 다음에 으잉 뭐야 아 왜 또 여기부터 시작이야 아잉 뭐야 끝 끝 끝 끝 음 음 아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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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월드사는 반드시 성을 깨야 돼요 아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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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식은 안드세요 하는데 저 뭐냐 두 시간 전까지 그거 먹었어요 그 노란 통닭 먹었어 하 아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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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넘어가고 여기도 좀 짜증나는데? 으응 됐다 오, 살았어 으응 으응 다 왔는데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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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시작할래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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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으응 으 Oui 졸cios 으응 네요 아 미치겠다 샤르침 어색 에? 은하 어이 요 으 으 으 으 으 어...너무 낮게 내려갔다... 어...이런방법이구나... 어잉! 어잉! 뭐야... 겁나 황당하네... 이런... 해법을 못찾고 있어... 어잉! 어잉! 소규모 스테이지별로 세이브가 돼요... 그나마 다행이야... 안쓰러워서 눈물이 난다... 어잉! 다음에 다시 할까요... 오늘은... 좀 힘... 다 쓴 것 같아요... 아...이거 타이밍 맞추기도 힘들어... 아...이거 타이밍 맞추기도 힘들어... 아...이 시리즈는 여기까지 할게요... 아잉! 아...이거 타이밍 맞추기도 한 거 같아요... 아잉! 감사합니다.